아우 가슴 떨려 아우 지금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자 신문판문 신문판문 하시고 크게 외쳐주세요 박수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진짜 오는구나 네네 제가 옵니다 이렇게 와요 가슴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매일 유튜브 보고 노래 듣고 많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찐팬 찐팬 뽑는 건 제가 뽑았어요 맞아 맞아 팀플이에요 팀플 네 오늘 이거 밀고 나가신 거예요 닉네임이 정전법이랑 비슷한 닉네임이셨던 걸 기억하는데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전전법입니다 닉네임도 전전법 네네 아 딱 기억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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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는구나 저희 외모니가 전전분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너무 TMI이고요 아우 아우 나씨 익었다 아우 너무 좋아요 혹시 듣고싶은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나훈아의 사모곡을 부탁하시고 나훈아의 사모곡 사모 나훈아씨의 사모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우 박소진씨가 부르는 네 사모 음악 주세요 정정성님 잘 들어주세요 고마워 오 죄송해요 아우 아우 박소진씨가 애녹지않고 있어 아, 대박이다. 진호실 풍부하라고 해. 현장실 때 말하는 거 같애, 애잖아. 오소소, 니누, 니누시나 촉촉히 저지르리 슬로우야 바람에 엎히 바람에 엎히 구름에 실려 산책이 오소서 오소서 니는 니는 위시나 전달한 모습 그대로 부서지길 말고 꽃길을 따다 산책이 오소서 아 잘한다 나뭇노래 머리를 감고 달빛이 머리를 빗고 이미 보시는 길목이자 사모하는 가슴만이 하신다면 오소서 니는 니는 위시나 사라져요 오소서 전달한 모습 오소서 아 잘지 않는 오오 아 잘지 않는 아 잘지 않는 머리를 비꾸어 님이 오시는 희물이셔서 너무 아래 가슴 어릴 아쉬우라면 어서서 님이 님이셔서 제 속에 오소서 어서서 님이 님이셔서 제 속에 오소서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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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